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경찰들이 잘 수사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저번에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속아서 범인 놓쳤는데 이번에도 못 잡으면 죽은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거짓말 15년이나 지난 버려진 물건에서 그런 게 나올 리가 없어 못 찾은 거구나 확실한 증거 확실한 증거 있으면 이럴 필요 없잖아요 시간도 없는데 기소하면 그만인데 맞죠? 이런다고 내가 범행을 인정할 것 같아요? 난 아니에요 난 그 병원에서 일한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은 난 안 죽였어요 난 일한 건가 난 난 날 lur이 없는데 난 그 병원에서 일한 건가 모르겠어요 난 다형아 난 날很 qualified 난 안 죄송합니다 난 난 너에